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정말 퀄리티와 가성비가 너무도 좋은 브랜드 그라미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제가 작년에 그라미치라는 브랜드는 직접 구매해서 한달동안 내내 입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입을수록 진짜 디자인과 퀄리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감히 제가 말할게요 이 브랜드는요 안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럼 그라미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그라미치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클라이밍웨어 브랜드에요 그런데 클라이밍웨어 브랜드인데 캐주얼이나 아웃두어 등 여러가지 장르로 쉽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하울에 앞서서 그라미치 19ss 워크레저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이번 컬렉션은 어느 공간이나 상황에서도 좀 자유롭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보여줬고요 그라미치 대표적인 아이템이 NM 팬츠, 그라미치 팬츠, 루즈 페이퍼드 등 이런 클래식한 라인뿐만 아니라 계절과 장소에 맞게 기능이나 소재 같은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한 라인들도 선보이고 있어요 물론 컬러는 베이지, 올리브, 데이비, 블랙 등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SS 시즌에 맞게 퍼플이나 로열 블루 등 이런 배절감 있는 컬러들도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이번 19ss에 나왔는지 제가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 바로 웨더 워크 자켓인데 앞에 말한 웨더라는 말은 그라미치의 대표적인 여름 소재인 웨더 스트레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보시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이고 이렇게 양쪽에 포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그라미치 로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쪽에 포켓 하나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꽤 좋아요 그리고 웨더 소재는 엄청 두껍다기보다는 좀 얇기 때문에 봄, 가을이나 초여름쯤에 입으면 굉장히 좋을 듯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 워크 자켓은 NM 팬츠나 턱 테이퍼드 핏 팬츠랑 같이 매칭을 하면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라미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죠? 바로 팬츠죠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루즈 테이퍼드 팬츠인데 이번에 이 내추럴 컬러가 나와서 정말 여름에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미치 팬츠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제 크로치 기법과 웨빙 벨트 가제 크로치 기법이 뭐냐 바지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좀 독특한 봉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제 크로치 기법인데 이거는 다리를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이 웨빙 벨트는 허리를 조절할 수 있고 편하게 좀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그라미치의 퀄리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드라는 핏은 보통 허리부터 종아리까지 좀 일자로 내려오다가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좁아지는 핏을 말하는데 보통 이 테이퍼드 핏을 다른 브랜드들에서 보면은 좀 핏한 느낌의 핏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라미치 루즈 테이퍼드 핏은 핏하다기보다는 레귤러 핏에서 조금 좁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가장 좋은 실루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린넨 코트 루즈 테이퍼드 팬츠인데 이건 올리브 컬러고요 앞서 말한 루즈 테이퍼드 핏 팬츠랑 핏은 비슷한데 소재 자체가 린넨 코트는 혼방이라서 조금 더 여름에 적합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즈 테이퍼드 핏 팬츠는 살짝 기장이 좀 짧게 나와요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나는 긴바지가 입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쇼츠도 그라미치에서 나왔는데 이 제품은 웨더 NN 쇼츠 올리브 컬러 제품인데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웨더 스트레치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가볍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가제 크로치 기법과 웨빙 벨트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NN이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뉴네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루즈하기보다는 살짝은 슬림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라미치 특유의 자연스럽게 물빠진 듯한 컬러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라미치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쉘 패커블 쇼츠인데 컬러는 탄이고요 특히 이 제품은 나일론 쉘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땀이 많은 운동을 하는 스포츠웨어에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을 갈 때 수영복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뒷주머니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바지를 주머니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지를 접어서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렇게 지퍼로 잠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뒤집어도 이렇게 그라미치 로고가 있는게 이런 디테일들에서 그라미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빅 쇼퍼백 탄 컬러 제품인데요 크기는 약 A3 정도의 크기까지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냅으로 바깥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을 지퍼로 열게 되면은 또 안쪽에 이렇게 벨크로로 수납 공간이 자그맣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숄더백으로 메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메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라미치의 디테일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보시면은 이 가방 끈 부분에 이렇게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열쇠나 랜턴 같이 이렇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디자인에서 그라미치의 디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사코슈백인데요 사코슈백은 뭐 페스티벌에도 좋고 간단한 휴대전화나 지갑만 가지고 나갈 때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로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의 전체적인 컬러는 거의 브라운 베이지가 섞인 느낌? 그런 컬러가 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퍼플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요즘 퍼플이나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한 트렌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그라미치라는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라미치 10% 할인 컬렉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베스트셀러 상품을 보면은 그라미치 루즈 테이퍼드 팬츠 그 다음에 뭐 NM 팬츠, 그라미치 팬츠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들이 10%를 할인을 해요 10%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라미치라는 브랜드 자체는 원래 노세일 브랜드라서 10%를 할인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픈을 안했는데 2차 선발매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뭐 쇼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사코슈백이나 이런 빅쇼퍼백이나 뭐 이런 백팩 같은 경우에도 모두 1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미치 팬츠는 제가 뭐 이렇게 내추럴 컬러만 소개를 했는데 올리브, 카키, 치노 이런 컬러는 기본적인 컬러지만 이렇게 카키 그레이나 레이진, 터프 이런 새로운 컬러들을 좀 도전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라미치를 깔벨로 3,4개씩 샀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뭐 쥐쇼츠나 마운틴 쇼츠 또 아니면 여성분들은 베리쇼츠 같이 이런 다양한 쇼츠 스타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자기 기여대로 그라미치 아이템들을 선택해서 입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미치 팬츠 제품들을 보면 보통 10만원 정도 해요 그럼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팬츠가 보통 4,5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4,5만원짜리 제품들 중에서 물론 좋은 제품도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4,5만원씩 사면서 7만원, 8만원, 이렇게 10만원 이런 식으로 제품들을 올라가면서 사 입었는데 제가 직접 느껴볼 결과 안 좋은 제품 4,5만원짜리 두 개 살 바에는 정말 퀄리티 좋고 디자인적으로 이쁜 그라미치 팬츠 하나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사면 후회하는 브랜드니까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입고 코디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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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ativas 감사드립니다 다음날주와 함께 다음주L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